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에 있는 섬강초등학교와 샘마루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. 모두 4억 원을 투입해 LED 바닥신호 등 전용 승하차 구역, 통합안전스마트폴 등을 설치합니다.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인 통합안전스마트폴은 횡단보도 신호 안내, 무단횡단 감지, 경고방송 등이 가능한 CCTV와 전광판이 포함된 안전시스템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